자네는 조선의 시간을 만들고 조선의 하늘을 열었네 두 시간 넘게 한 순간도 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청남 몰입도의 영화 우리나라 연기의 신자, 연기의 향연을 보여주네요 저랑 계속 푸신 꿈을 죄인 조선에 담은 것이 죄가 된다는 말이 없을까 그것이 바로 네 죄다 추운 겨울날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